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3중 손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Face Recognition Problem에서 얼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엔코딩하고 그 엔코딩한 것을 비교하는데요. 이 엔코딩이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그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우리가 목적함수, 특히 손실함수를 좀 독특한 모양이기 때문에 3중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3중 손실은 어떤 학습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포뮬레이션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Face Recognition에서는 그림이, 그러니까 사진이 보통 3가지를 가지고서 작업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엔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사진, 포지티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엔커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사진, 네거티브. 그리고 우리 약자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엔커는 A라고 표현할 거고요. 포지티브는 P, 그리고 네거티브는 N. 그러면 A와 P와 N 세 개의 말하자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A와 P는 서로 같다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소위 포뮬레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A와 N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그 포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을 수학적으로 한번 써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두 벡터의 거리, A와 P는 결국에는 그 엔코딩해서 F A 빼기 F P 이 두 개의 각각의 이미지를 엔코딩한 후에 그것의 거리를, 우리가 그 차이를 그러니까 L2놈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F of A 빼기 F of N 해서 앵커 이미지의 엔코딩과 이 네거티브 이미지의 엔코딩된 벡터의 차이를 재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즉, 이 디스턴스가 좀 넓어지면 좋은 거죠. 즉, 서로 다른 것은 디스턴스가 크고 서로 같은 이미지는 사람은 디스턴스가 짧게 즉,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때 디스턴스, 그러니까 디퍼런스였죠. 디퍼런스 오브 A와 P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여기에서 지금 표현한 것은 디퍼런스 오브 A와 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람의 그 이미지에 엔코딩된 벡터 사이의 거리와 다른 사람의 사진에 엔코딩된 벡터의 거리가 오른쪽이 더 커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이항시켜서 F 오브 A 빼기 F 오브 P 제곱 이 오른식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면요. 빼기 F 오브 A 빼기 F 오브 N의 제곱 이 친구가 즉, 0보다 작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식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솔루션이냐면 F 오브 이미지가 어떤 엔코딩하는 소위 네트워크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간에 0을 우리가 소위 산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F 오브 A도 0일 거고요. 그리고 F 오브 P도 0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0 빼기 0이니까 0이겠죠. 이것도 0 빼기 0이니까 0이고 그리고 0 빼기 0은 0이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같다는 소위 equal sign에 대한 기준에 대한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이 찾아지는데 전혀 의미 없는 모든 엔코딩이 0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조금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진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즉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거기서 쓰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정도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마진 이 알파를 줌으로써 이 두 개의 값이 0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니까 이것의 기준을 여기다가 사실은 놓을 수는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알파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요. 차이가 얘가 좀 마이너스 값으로 더 커지길 원하는 거니까 그걸 이왕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0보다 작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원래의 식에 또 가져가면은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텐데 여기에 앵커와 포지티브의 디퍼런스 더하기 알파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그러니까 앵커의 디퍼런스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알파를 우리가 0.2라고 한번 줘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0.2라고 줬는데 그리고 디스턴스를 한번 재봤더니 A와 디퍼런스입니다. A와 P는 한 0.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디퍼런스 오브 A에는 두 개의 차이는 만약에 0.5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알파를 주는 이유는 이 소위 같은 사람의 사진의 디퍼런스보다 다른 사람의 사진의 디퍼런스가 이 정도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작을 안 할 거고요. 한 0.7 이상에 맞추도록 이 펑션 F 즉 엔코딩 해주는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들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도록 구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푸싱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트의 차이가 가능하면 알파보다 커지도록 알파보다 커지도록 훈련이 되는 과정을 이러한 우리의 목적의 함수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포멀하게 목적 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 3중 손실 함수를 조금 더 포멀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미지가 세 개가 주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give은 이 색깔을 잘못했겠네요. 3 이미지 그러니까 앵커 이미지 포지티브 이미지 네거티브 이미지 이 세 개가 필요한 겁니다. a하고 p는 같은 거고요. 그죠? 같은 사람이고 a하고 n은 같지 않은 사람인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루스 펑션 우리가 손실 함수 a, p, n에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그 소위 아까 앞에서 한 그 수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펑션으로 그러니까 f of a-f of p 제곱 빼기 f of a-f of n 네거티브 에 제곱 더하기 알파 이 부분이 0보다 작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콤마 제로 여기 맥스 함수에 넣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맥스 함수에 그 두 파라메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렇게 넣는 이유는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그 첫 번째 항 같은 경우가 0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만약에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우게를 지우고 오케이 자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하면 그 네거티브 값이면 맥스에서 0이 나올 겁니다. 전혀 얘가 네거티브인 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값이 나오는 거고 0보다 클 경우에만 우리가 이 로스 함수에 말하자면은 그 저희 페널티로 써가지고 그것을 줄여나가겠다는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아지는 거는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 두 개의 디스턴스가 즉 같은 포지티브 와 디스턴스와 네거티브 디스턴스의 차이가 알파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알파보다 더 크게 나타났을 때 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그때는 뭐 어차피 잘 동작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 말하자면은 그 차이가 적을 경우에가 이 값이 소위 포지티브 값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더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스 함수에 그 모든 결과를 합쳐준 모든 인스턴스 훈련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J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용 함수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I는 1부터 모든 훈련 자료 M계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 그러니까 A부터 써야죠. A부터 A의 첫 번째 그리고 P의 첫 번째 그리고 N의 첫 번째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 쌍을 입력으로 하는 요로스 함수를 우리가 계산한 것을 평균 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기 1 over M을 써줘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훈련하기 위해서는 A와 P와 N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닝 셋이요. 예를 들어서 그 만개 10K 10K 픽처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1K 그러니까 천명의 사람이란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거는 10 픽처 퍼 펄슨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데이터 양이 있어야 이것이 훈련이 가능할 겁니다. 즉 트레이닝 셋의 이 천 그러니까 만개죠. 이 만개의 훈련 자료부터 이제 A와 P와 그리고 N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 컴비네이션으로 구해서 그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이 10개 이상의 그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람의 그런 그 이미지라 할지라도 10가지 정도의 다른 서로 다르게 찍은 그 사진을 입력으로 여기에 A와 P에 디스턴스 재는데 넣어서 학습해야지만 이것이 잘 동작을 할 거고요. 당연히 N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초이스가 있어서 이건 랜덤하게 이렇게 여기다 갖다 넣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A와 P와 N을 이렇게 많은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심해서 우리가 A와 P와 N을 설정을 해야지만 이 학습이 효율적으로 잘 돼서 훈련된 다음에는 당연히 훈련된 다음에는 원샷 러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충분한 개수의 사람의 사진과 동일한 사람의 사진이 10개 이상 정도를 가지고서 이와 같은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비용함수를 최소화시켜서 훈련이 잘 되어야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A와 P와 N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위 설정해서 훈련을 해야 될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중항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와 P와 N 앵커 앵커와 포지티브 이미지와 네거티브 이미지 선택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즉 훈련 중 사용될 데이터 A와 P와 N을 랜덤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솔루션이 굉장히 쉽게 만족됩니다. 즉 우리가 Distance of AP와 Difference of AP Distance 나 Difference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원래 수식대로 써보면 우리가 엔코딩 한 것 F of A 빼기 엔코딩 한 것 F of P 이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더하기 알파 이게 더셈이네요. 알파가 이것을 쉽게 만족할 수 있는데 F of A 빼기 F of N Distance 죠. 자 그 이유는 F와 A가 그러니까 A와 N이죠. A와 N이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랜덤하게 뽑으면 그 벡터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사람의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사람일 경우에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서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너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훈련이 됐다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랜덤하게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훈련이 되게 어려운 삼중항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즉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디스턴스 오브 A 콤마 P 더하기 알파 가 디스턴스 오브 A 콤마 N 이런 식의 원하는데 가능하다면 디스턴스 오브 AP 경우에는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진보다는 다른 사진을 달라 보이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로스 펑션에서 하는 것을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가능하면 또 디스턴스 오브 A N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좋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또 디스턴스 오브 A N 비슷해 보이는 사람과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면 이 값이 굉장히 작아져서 이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또 만족을 못하니까 이거를 높여주려고 다르게 엔코딩이 되도록 F함수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3중앙을 선택할 때는 의도적으로 동일이는 달라 보이는 픽처를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은 비슷해 보이는 픽처로 3중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줘서 훈련이 잘 되도록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3중앙 손실 훈련 자료가 이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를 한번 또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의도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앵커하고 포지티브는 달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앵커와 네버티브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보이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이지만 언뜻받서 비슷해 보이고 이 친구가 같은 사람이지만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달라 보이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 듯한 그런 식으로 골라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다 그게 가능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그와 같이 의도된 그러한 포지티브 사진과 네버티브 사진을 선택해서 훈련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훈련 자료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훈련 자료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M계 훈련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함수 J를 또 최소화시키는 그쵸?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펑션 F of 그러니까 A나 P나 또는 N 이것의 파라메타를 우리가 결정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결국에는 그 원샷 러닝에서 디스턴스 그 A와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된 상태니까 이미의 자료들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의 사진 X, I와 그리고 입력된 그 사진인 X, J를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커머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백만 장 또는 수십 또는 천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기는 힘들지만 훈련시켜 놓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으로 오픈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훈련시킬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특히 얼굴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훈련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훈련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훈련된 걸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즉 훈련된 그 소위 그 펑션 F of 예를 들면 A나 P나 N을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결국엔 엔코딩된 결과 128개 정도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소위 벡터를 엔코딩된 결과를 낳아주는 이러한 이미 훈련된 자료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원샷 러닝으로 동일인과 아닌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에서 활용하셔도 그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